바뀌고 자 내가 홍서범 형보단 낫다 내가 홍서범 형보단 낫다 무서워 대답하기 전에 또 눌러야 되는데 예 진실 나오면 민망할 것 같은데요 어머 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이거 이거 고장난 것 같아 아니 진짜 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 그냥 웃기려고 한 번 해보고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잘못된 거야 이거 우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치워버리죠 일단 채우고 아 벌써부터 불안하다 나 벌써부터 불안하다 진실 게임하는데 그러니까 아 아닌데 아 이거 누르면 좀 되는데 아 아 왜 눌렀어? 뭐 아무 대답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도 안 했거든요 전기 세게 오더라고 아 진짜? 거짓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하고 눌러야 되는데 이미 스타트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참 아 자 그러면 드릴게요 응 난 다시 태어나도 미녀가서와 결혼한다 뭐 아니라고 하겠지 한다고 할 것 같아 아니 나한테 딴 기회를 줘야지 아니 아니 그럼 아니? 아니지 아니 제발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 진실이야? 아 이거 아 아 역시 아 이거 아 역시 아 이게 더 감동인데 약간 쟤 귀에 고장 났네 오우 살았어요 아 이거 아 역시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미녀가서 가까운 선배님이랑 같이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 그렇죠 소름 찌르지만 칭찬받는 거야? 와 이러면 멋있다 와 이러면 멋있다 와 이러면 멋있다 지금 되게 멋있는 형 됐어 이거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무섭다 이거 대은이한테 그러면 뭐 트루 디와 데이트 아니면 게임 중요한 게임 게임이지 마음속에는 항상 대은이가 트루 디가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좋은 쪽으로 게임보단 그래도 당연히 트루 디를 훨씬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무조건 트루 디죠 무조건 트루 디 무조건 트루 디 네 저 이제 게임 접었습니다 아아 게임 접었어요 게임 접었어요 게임 안 해요 이제 가만 안 둬 가만 안 둬 죽어버려 진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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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통하네 신통하네 안 되는데 신통하네 이제는 잘못된 거고요 뚫리지 아는 분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고장난 것 같아요 라이버 형님부터 해볼까요? 나 내가 해? 네 나랑 가끔씩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날 때가 있다 나랑 가끔씩 어머 어떻게 어떻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와이프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? 전혀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참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제 와이프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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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참고 있다 참고 있다 아 진짜 야 저걸 참더라 참을 정도가 아니야 진짜 참을 정도가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에다 거짓말하는 사람 봤어요? 너무 엄청나요 언니 와 이렇게 첫 발음